거북아 가부 가부 가부지 이제 섰다 섰다 또 거북이 또 만들어 봐 거북이 앉아라 출발 거북 거북이가 올라간다 거북이 섰다 출발 엄청 높이 갑니다 진짜? 아저씨가? 엄마 이거 봐봐요 공이 엄청 높게 올라갔다 우리도 할머니 집에서 공놀이 할까? 앞으로 뒤로 공놀이 할까? 잘 타네 머리카락이 자꾸 내려온다 그치? 치워줄게 머리카락이 자꾸 온다 머리카락이 온다고요 눈이 안보여 잘 타네 한 손으로 탑니까? 다시 놀이하면 되려나? 다른 놀에 타가자 이제 또 잡고 다시 놀자 다시 놀자 다행히 도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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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